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들 생일 축하해 내 생일 어디였거든? 남아고 또 아들이 있나 보지?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쩌다 우리 딸 뱃속에서 강아지가 나왔을까? 뭐래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소중한 내 새끼거든 아 예쁘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다 너 진짜 빨래는 빨랫동안 안 배웠어? 듣고 있어? 대답해라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보미 누가 여기다가 보미랑 평생 함께한다는 누나도 영혼의 단짝 형아들도 5살 때 만난 엄마와 나도 loving 1,2,3 ave 5차 5,2 3,5 5,4 5,4 1,6 5,4 5,37 4,5 5,4 6,7 5,4 6,7